오페라와 뮤지컬을 혼동하거나 심지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면 그 꼭지 이름을 뮤지컬이라 부르는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뮤지컬은 노래하는 연극이다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페라와 뮤지컬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냐 쓰지 않느냐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공연기간이 한정적이냐 아니면 롱런 혹은 오픈런이라고 해서 길게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음악이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이야기에 방점이 있는 것은 뮤지컬이고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음악에 더 큰 방점이 있는 것은 오페라라는 뜻입니다.